민주당에서는 김남국 후보가 과거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성인 팟캐스트에 출연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남국 후보는 불편함을 느낀 분들께는 유감이지만 자신은 문제의 발언을 직접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서 김민정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남국 후보가 지난해 초 출연한 성인 대상 팟캐스트입니다. 출연진이 한 청취자가 보낸 가족 사진을 해보고 이런 말을 주고받습니다. 듣고 있던 남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경쟁 상대인 통합당 박순자 후보는 이 말을 한 남자가 김남국 후보라며 성적 은어와 성적 비하 발언을 거침없이 주고받는 방송에 김 후보가 여러 차례 출연했다며 표리부동한 행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는 일부 불편을 느낀 분들께는 유감이라면서도 박 후보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네거티브 공세라고 맞섰습니다. 자신은 연애를 많이 해보지 않은 싱글남성으로 초청돼 주로 놀림을 받는 대상이었다며 문제 발언들을 자신은 직접 한 바 없다는 겁니다. 조국 백서 저자로 참여했던 김 후보는 조국 전 장관을 비판했던 금태섭 의원 지역구에 출마를 희망했다가 경기 안산 단원을 해 전략 공천됐습니다. 서울 강남병 김한규 후보의 캠프단체 SNS 대화방에는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2번 후보에게 마음이 있다면 투표를 안 하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다고 설득하라는 구체적 방법까지 덧붙였는데 고령층 투표 방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 후보 측은 해당 글 작성자는 선거운동원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갑 김영주 후보는 오늘 민주당 선대위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지역구 의원도 더불어 찍고 비례도 더불어 찍으면 되기 때문에. 선거법상 후보는 다른 당 선거운동을 못합니다. 민주당은 회의록에서 해당 발언을 삭제한 채 기자들에게 보냈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감사합니다.